그거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조항조의 가수 빈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당신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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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조의 당신이어서 그렇지 꽃신이어서 그렇지 오 마이 갓 그렇지 오늘 배우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털러 소리가 크면 안돼 자라야 칭찬이네 조항듭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데 오늘도 오늘도 그 길을 건네 늘 믿어 바라야 하는데 그리움 다시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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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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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닿 mari 여기 인마 하 다음 UM 카地方 그리움 사랑 당신이었어 한 사람 사랑을 파는 게 이렇게 힘이 느껴대요 사랑의 눈이 많이 변한 사람은 아파 울지 못하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게 사랑해 버렸네 아무 아파도 말 못합니다 그 사랑 당신이었어 그 사랑 당신이었어 저 황조보다 낫네 아닌게 믿어 진짜로 알아롭 유 알아롭 유 왜 왜 왜 왜 왜? 어? 실패해. 왜? 실패하지 말아. 어차피 집구석 가면 누나 네꺼여. 멍청아. 아이고 참.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말도 뭐 이런걸 신경쓰고 그냐. 기장 갈매기. 기장 갈매기라는 가야지. 광대는 분위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진주비님 소중한 원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나쁜 놈. 아휴. 아휴. 없는 새끼잖아. 아휴. 없는 새끼잖아. 아휴. 조신이네 진짜. 없는 새끼가 까물고 있어. 아휴. 아휴. 그쵸. 고마워요. 진주비님. 고맙습니다. 기장 갈매기. 기장 갈매기. 기장 갈매기 나오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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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들고 들면 가르치는 내가 봐 내가 봐 긴장한 일이다 사람과 인도가 뭐래도 빚지는 않는다 이름만이 상관없다 떠나는 날이 어떻게 상황이란 것당한 파도가 싶은 아무리 비면 기만인 거야 오늘은 내 눈에서 살아온다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결을 타고 너나 신랑 춘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긴장갈래기야 내가 바로 긴장갈래기야 내게 짐을 그런 걸에도 빚지 않는다 내게 짐을 그런 걸에도 빚지 않는다 빚지 않는다 빚지 않는다 갑자기 사귀가 땅처럼 안아가 시술처럼 가지는 것 오늘은 다 내고 있어 사과를 보고 늘리는 소리도 있어 이별을 보고 내 주님의 광원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진정할 때 내가 바로 진정할 때 내가 바로 진정할 때 네가 바로 진정할 때 내가 바로 진정할 때 내가 바로 진정할 때 갈매기 퇴장 방 내일부터는 혼잡을래야지 하이튼 멋있겠어 완전히 찍고서 가면 다 너만은 나만은 나만은 먹는디 그렇게 뺏어가는게 중요하다고 팔구십기가 만들어 놓은거야 저거 내가 만든게 아니야 지금 간장하겠어 누가 누가 내가 언제 만들었어 지금 누구시간 지금 누구시간 지금 누구시간 누구라고 말은 뭐한데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거야 그게 에휴 갈매기 두마리 세마리 저야 누가요 정영숙님 경주육자님 정경숙님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숙님 경주육자님 정경숙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 아 머리 좀 건지지 마라 미칫끼야 아 머리 좀 건지지 마라 미칫끼야 아 귀여워 아 머리 건지지 마라 해봐 아 머리 건지지 마라 해봐 아 다 빼내줘 아 다 빼내줘 형도 주워서 그래 형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응 나도 나 가만히 있으래 이 새끼야 꽃은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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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은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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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자하나 꼴통드 꼴통드 인사는 하고 가야지 자리아 준비하고 I love you Thank you 꼴톱토님 감사합니다 나는 반개 받으십니까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우리 꼴톱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꼴톱은 그렇게 안맞는지 말이야 나 이끌있어 깜짝 놀래겠다 화면 보다가 자 광대 자 광대 하나 갑시다 광대 자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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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껄껄 붙이고 우리네 인생 떠돌이 격룩을 떠돌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웃음을 파는 방법이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붙지만 모두들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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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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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가 하나 갑시다. 이게 필요해. 기타리스트. 내는 내 맘은 더럽게 지나간대. 실밭길 눕떠 눈물이 있네. 사랑의 네가. 다 너의 미래 사라지네. 갈릭전을 찾고. 나의 모래받게 사랑해라. 일주일 수여. 영원히 난 사랑을 다. 맹세하는 길에. 너를 너를 사랑해. 너를 내 일수에. 일수에 누군가. 너를 보고 싶을 사람. 죽음 속에 그대. 배운 내 사랑이여. 황구. 야 피크 잡아야지. 가운데로 피크. 피크 피크 잡고 해야지. 피크. 아,sun. 고마워. 무릇 눈결 좀 줄 거. 불새 날아JM. 액대의 맘은. 또 더럽게. 지나간대. 설마 길 건넌 우리의. 사랑의 애기가 말도에 밀려 사라지네 흘렁 모래 밑에 사랑해 한 그 신을 쓰며 영원히 다 사랑한다 영세하던 그대 너를 넌 너와 사랑해 너리를 내 입술에 있으려면 널 어버시를 선어 죽인 것 속에 그대 내 운에게 사랑해요 어버시를 선어 죽인 것 속에 그대 내 운에게 사랑해요 내 운에게 사랑해요 내 운에게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트라이니 감사합니다 아 2대8 제대로네 맞아 맞아 제대로야 앞으로 2대8은 방자영이 하는걸 콩나물 팍팍 못찾냐 한번 해주세요 콩나물 팍팍 여기 한번 보고 콩나물 팍팍 콩나물 팍팍 못찾냐 아우 인물이 좀 살아요 그쵸 괜찮아요 콩나물 먹기 싫어요 이게 추억이냐 이게 추억이다 아우 야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 제대로 나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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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얼굴들이 있어요 아 알아서 알아서 아이씨 야 깠잖아 깠잖아 여기도 깠잖아 아이씨 누구시가 지금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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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꾸만 있으면 용종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인물이 살아요 오늘부터 진짜 아 인물이 진짜 산다 내일부터 머리스타일을 이걸로 해주세요 모자 쓰지 말고 응 딱 붙네 그렇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포토체닉 자 잘생긴 놈 까진 놈 아줌놈 이대팔한 놈 아줌마 커피 쏟았대 아줌마 커피 쏟았대 됐어 이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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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팔 잘 어울리네 내일부터 이대팔 불러 그렇지? 맞죠? 잘 어울리잖아 진짜 와 오늘 발견을 했네 저기 모자 쓸 필요가 없네 아니 아니 모자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그거 쓰면 머리를 가려서 더 이상해요 자 그러면 기다리세요 지루하잖아 안 지루해요 희나리 옛날 구청모의 노래 희나리 무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은 그렇게도 우리들이 내게 구청이였어 잊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질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이 길만큼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대 데려 나를 전혀 잊지 못하고 뱉지 날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너의 창고 시나면 그대를 위하여 내 맘에 전부를 줄 것 뿐인데 진상 밑에 여태까지 못하고 내 맘에 나를 내려버린 가슴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그대 AI系 그랬어 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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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